갈길 멀다 산굽이 돌아 바람이 오면 하늘가에 그림이던 곳 그, 그 사람 지금 어디에, 어디에 있나 어느, 어느 하나래 무엇을, 무엇을 할까 어린 시절은 고목은 여전한데 나만 홀로 여기에 손해 고마워 남편이 동일 그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어디에 있나 어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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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아래 무엇을 무엇을 할까 어린 시절은 고목은 여전한데 나만 홀로 여기에 속네 속네